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큰 울림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 잘 적으세요? 너무 잘 적어가지고 피지를 못 사야겠네. 장사를 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은 팔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죠. 문장 자체는 너무 멋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장사를 한번 파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고객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객도 뭐 나한테 돈이나 팔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한테뿐만 씨면 고객이 장사꾸로 안 가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합리에 치중하죠. 저는 예를 들면 10만원짜리를 판다면 단단계 나즈를 팔아요. 안 해도 될 손이 같으면 꼬로 돌려요. 지금 하지 마시라. 마음을 자조로 시켜요. 이 사례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랑 수입 제품보다 복구가 더 좋겠다. 좋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오피라. 오히려 그 당일날 안 팔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오셔. 확 보이시나요? 보이죠. 아까울 수 있잖아요. 아깝지만 고객이 보이죠. 그게 장사 여기 보면 장사라고 원을 정해놨어요. 길게 보고 해라. 길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길 장자로 길게 봐라. 길게 보면 그게 욕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많이 들어가죠. 장사의 장자가 길 장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식당에서도 많이 시키지 않는 손님들. 약 300m 앞 터미널 사거리에서 상륙 구청. 상륙 경찰서 방면 좌회장입니다. 연한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왔어요. 많은 도매기 시켰어요. 장시 후 좌회장입니다. 주인은 양을 알잖아. 예인분인데 책임 시켰는데 사회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 어때요? 좋죠. 좋죠. 100점 올라가니까. 그런데 고수는 한도 없이 지시해요. 아 이거 많다. 드셔보시고 나중에 시키세요. 근데 돈에 판매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그렇고 좋아요. 그 순간에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소중대로 파는 집들이 많은데. 보통 소짜리가 인분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3명이나 4명이 와서 소를 시키면 주인분들이 인사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3명이나 4명 와도. 아 저. 많이 바쁜 시간이죠? 준비 시간이라. 하하. 아무튼. 저기 고생하십시오. 목사님. 네. 고기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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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좀. 장사가 조금 잘 돼야 하는데. 요즘에 도심지가 아주 초토화됐어요. 예. 아이고. 그래도 뭐. 잘. 잘. 하셨네요. 아이고. 목사님의 고생이지. 그. 지삭거리는 아니고. 아이고.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오늘도 뭐. 3시에 넘어가세요. 예. 목사님. 저기. 저기. 예. 건강 유의하십시오. 예. 예. 목사님의 고생이죠. 고생하십시오. 점점 조금. 잠시 후. 오후 전입니다. 잠시 후. 잠시 후. 오후 전입니다. . 잠시 후. . . . . . .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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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광덕동러방면 비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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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을 해보지 않겠는데.. 여기가 고잔동이죠?